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획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죠. 내년도 경기 대전망과 함께 그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요즘. 워낙 시장에 대해서 변수들이 많고 올 한 해 참 기록적인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2020년의 세계 경제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전반적인 경기와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올해 세계 경제는 참 어려웠죠. 실제로 실물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2분기까지는 나빴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 정책으로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이런 한 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물 경기와 위험 자산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백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백신이 개발되고 선진국부터 사람들이 그 예방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2분기, 3분기 가면서는 백신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올해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집에 있으면서 저축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신이 좀 잠잠해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MF 같은 데가 내년 경제 전망을 성장률 5% 이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4.4%인데요. 물론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 지금 주가 등 자산감이 많이 올랐는데 실물 경제가 그 뒤따라는 과정이 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후의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해서 백신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제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는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이 완전히 보급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우리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 경기에 대한 부진,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올 4분기, 내년 1분기 경기는 좀 부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를 보면 2분기에 급락했다. 3분기에 세계 모든 경제 지표들이 사실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아마 4분기, 내년 1분기 초반까지는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2분기 이후로는 저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자산시장의 기대감이 내년도에 말씀해 주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끌어다가 반영을 시켰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지금도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 글로벌 증시 모두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와 함께 그걸 넘어서는 새 기록, 신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신지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내년도 코스피 목표가를 높여잡기 바쁘다고 해요. 3천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일시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요? 네. 지금 2,800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10%도 안 남았거든요. 3천 이상으로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일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3천에서 안정적으로 주가지수가 움직이는 힘들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 미국이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물하고 주가의 거래가, 결의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4만 원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이런 경제주의로 판단하면 미국 주가 한 30%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유동성 M2를 포함하더라도 20% 정도 제가 평가하기는 11월 말 기준으로 가대평가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과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그거로 평가하면 우리나라도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주가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거기다가 M2 이동성을 포함하더라도 한 15%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하고 실물하고 결의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단기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상승을 계속할 것인가 3천 넘어서더라도 3천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내년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버슈팅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강력한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바로 이후에는 상승을 지속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듣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린 실물하고 금융업 계리가 너무 벌어졌다. 그게 좀 접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는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원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지금까지는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싸게 공급했습니다만 더 이상 싸게 공급할 능력이 없거든요. 임금도 오르고 중국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걸 자기들이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물가가 2% 일시적으로 넘더라도 아마 연주는 금리는 안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도 한때 0.6%, 10년짜리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0.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벌써부터 시장 금리가 다가올 인플레를 반영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죠. 사실 시장 금리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주가나 집값 등 자산까지 급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유동성 저금리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이 저금리 문제가 다소 방향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주가도 우리가 한번 재평가된 국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저는 미 달러 지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달러 가치가 하라고 또 미국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당장 우리가 물가가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제일 관심 있게 관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까지 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시아 쪽으로는 돈이 몰려들었죠. 일단 비 달러 자산의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아시아 말씀하신 것처럼 해치 차원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간 측면도 있는데 이 논리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요? 달러 가치가 완만하게 떨어지면 아시아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보다는 역시 아시아에 투자해야 된다,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수출 기업의 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요. 특히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미국 물가가 급등할 수가 있고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 인상 결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가격에 저는 거품이 상당히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거품이 해소되면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둔화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도 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속도나 가파르기 이거에 따라서도 또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거고요. 지금 어찌되었던 달러의 해치 차원이든 여러 가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인식 변화든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뛰고 있어서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비트코인과 같이 사실 움직여야 되는 자산이 달러나 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또 그렇지도 않고 요즘 흐름이 유가의 방향성도 조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저는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투기적 수요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건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달러 비중이 한 10년 전에는 71%였거든요. 그런데 올 3분기 IMF 통계 보니까 한 60%로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전 세계가 달러를 손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과연 달러 가치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다. 최근에 금가격은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불과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달러 가치 하라면 자연적으로 금가격은 올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하고 오면 인플레, 해치수단이 하나 중 금이거든요. 저는 금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끝이 아니다. 크게 보면 1차 상승이 끝나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앞으로 2차, 3차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다 좀 반등했습니다만 역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금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유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레포트 사회로 변했다가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비행기, 기차, 버스 타고 머무러 가서 일을 했는데요. 지금 웬만하면 사이버로 해결하거든요. 초연결 사회죠. 그래서 과거보다 온유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달러가 떨어지면 유가도 오르긴 오르는데 유가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자산들의 연결고리의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금의 상승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셨고 달러 가치의 약세 말씀을 주신 거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면 거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내년도의 투자 전략은 어디에 좀 방점을 짓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동안 미국 비중이 높았는데 미국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 5년 동안은 미국 주가 4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세금을 올릴 겁니다. 대기업 규제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가계가 금융 자산 중 50%가 주식이에요. 가계 자산 중 주식이 50% 넘어가면 주식이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 주식 좀 비중 줄이고 중국 등 우리나라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는 게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금 같은 대체 사단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도 내년에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내년에는 정말 차별화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 세계가 지금 환경, 기후변화 이거에 전부 집중하고 있거든요. 유럽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 기후변화 관련 이런 업종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죠. 2차 전기자동차. 이게 중국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단기 조정을 거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거.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더 건강해야 되겠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적인 성장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까지 좀 말씀을 주셨네요.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정책 기조가 세금을 올리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미 증시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버블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아시아 비중을 높일 것을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금 같은 대체 투자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업종 전략을 좀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메가트렌드라고 주목을 하시면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발 막히던 후반부 준비된 순선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네요. 계속해서 물량을 확대하면서 지수 하단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견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쏠림 현상은 오늘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좀 세분화하시면서 세우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